다들 반가워! 오늘도 역시 퀴즈 미션이야. 다들 준비됐나? 잠깐만요 설리 선생님! 지난번 퀴즈에 정답을 맞춰야죠! 좋아! 다들 얼마나 잘 맞췄을지 궁금하군! 지난 미션 첫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샤이닝스타 스콜! 우리를 선생님으로 둔 아주 훌륭한 학교지! 두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매직 에이전트! 난 아이돌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 갖고 싶은걸!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플로라 리프 크라운 코디! 탑아이돌 리나가 입었던 의상이기도 하지! 그럼 오늘도 역시 퀴즈 3가지 나갑니다! 첫번째 퀴즈! 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 현우가 속한 그룹의 이름은... 두번째 퀴즈! 나라가 처음으로 학교 등급 평가에서 받은 성적은? 마지막 퀴즈! 설리 선생님이 찾은 나라의 재능 3가지는... 그럼 다음 미션 1까지 다들 열심히 풀어보도록... 답은 댓글로 달아주면 오케이! 답이 기억이 안날 땐 영상 복습하는 것 잊지마! 그럼 우린 이만! 곧 한글자막 by 한효정